오오... 아아아아아...! 세상에...! 살짝 부담스러웠어... 스킨이 나누네요, 형. 이걸 진짜 눈 앞에서 보게 될 줄이야! 와... 기가 막히다, 진짜. 우와... 이 형은 많은 양을 싸우는데도 깔끔해. 아까 밥 드실 때도 깔끔하게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. 차분해 차분해. 왜냐하면 묻히고 먹으면 놀려. 형 보기 좋아 보기 좋아. 너무 보기 좋다.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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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야 이거 근데 이 트러플 이게 형 향이 좀 키기네요. 그치? 좋아 좋아. 이런 쌈 먹을 때 소스가 위에 있으면 얘가 먼저 넘어가버려요. 그래 그래. 안에 넣어놓고 씹다가. 오 여기 있을 거야. 고음을. 공간에서 찾는 또. 맞아요. 온유원의 맛을 느끼면서 같이 느껴지구나. 주차랑 똑같은 거야. 주차할 때 그냥 와서 앞으로 이렇게 무게 눌러서 직접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면.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. 수백만 봐대. 똑같은 거야. 그냥 넣으려면 부딪치고 빼지고 백 밀러 부서지고 하고. 슥 갔다가 슥 틀어서. 아 그래. 야 이게 운동 가르칠 때랑 비싸다. 아 그럼 형. 우리도 다른 걸로 되게 비유해서 막. 아 그렇지 그렇지. 아 안 흘리고. 아 우리. 우리 어? 한 입만. 우와. 진짜. 이렇게나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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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있게 먹을까. 진짜 입술에 귀이 아무것도 안 먹어. 우와. 우와. whoosh. 우와. 네. 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